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인원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이번 사심역사 주제를 특별히 그냥 특별하진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뭐 딱히 뭐 ppt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좀 저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오랜만에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영상으로도 아직 정리를 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컨텐츠를 연구를 한다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자기 얘기를 뭐 일대기 뭐 이런 거를 딱히 뭐 정리를 한 적도 없고 사실 정리를 할 생각이 몇 번 정도 계속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한때 뭐 이제 뭐 좀 책 쓸 생각도 좀 있었었고 지금은 책 쓸 생각이 딱히 없긴 한데 제의가 안 들어오면 안 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좀 한번 정리를 해볼 때가 돼가지고 한번 좀 좀 짤막짤막하게 한번 좀 시대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개인적으로 딱 제가 태어났던 시기가 6월왕쟁 직후였으니까 6월왕쟁 직후에 태어났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이제 유년 시절 때는 여기 없었으니까 제가 이 동네를 10대 때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뭐 생각은 안 했겠지만 음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적들이 있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 사실 좀 약간 그런 경향도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나중에 누군가가 내 과거에 뭐 어땠다 어땠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폭로전을 했을 때 약간 그거에 대한 대비성으로 만들어두는 컨텐츠인 것도 있어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유난히 이게 좀 방송하는 사람들이 막 숨기고 있던 얘기들 막 이런 거를 막 그 드러내는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특히 또 이제 올해 또 코로나가 겹치고 뭐 이러면서 좀 뭔가 그 숨길 수 없게 돼서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약간 사실 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그쵸 제가 뭐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숨길 게 있다면 뭐 그런 거겠죠 뭐 지금 있지도 않는 뭐냐 숨겨두고 몰래 만나고 있는 뭐 그런 여자 사람 그 여자친구라도 뭐 공개를 한다면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럴 사람이 없죠 하여간 그렇게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람이 이제 막 어릴 때 살아오면서 그런 되게 그런 뭐 좀 특이한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저는 뭐 지금 생각하면 막 남들이 보기에 뭐 애들이 할 만한 좀 버릇 습관 이런 게 아직까지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삼십 몇 살을 먹긴 했지만 이게 약간 사람의 개인차일 수도 있고 개인의 심리적인 그런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좀 어른들이 얘기하기로는 뭔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잘 안 했었나 봐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해가지고 뭔가 별의별 그 교육 시설 뭐 이런 데를 데리고 갔었대요 뭐 유치원을 하루에 반만 다니고 나머지 반은 이제 음 뭐 그런 시설 같은 데를 다니고 뭐 하여간 그랬었는데 어쩐지 내가 막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니 뭐 유치원 한 군데만 가면 됐지 뭐 다른 데로 또 가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어릴 때는 그 지금 그 장지역 쪽에 그 가든5 있잖아요 그 가든5 옆 동네 그쪽 살았어요 가든5 옆 동네 지금 그 옆에 있는 뭐 문덕초등학교인가 그 학교를 제가 1회 입학생이었거든요 그 93년 가을에 개교해가지고 94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 아마 1회 개교 그 1회 입학생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막 그 이제 연립주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빌라 아파트 이런 거 말고 그런 집들이 그 학교 앞에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살았던 집들이 근데 제가 그 동네에서 막 집을 몇 번 옮겼던 적이 있는데 그 집들 중에서 딱 한 집만 집이 헐리고 새로 지어졌어요 뭔가 빌라 같은 빌라? 뭐 연립주택 뭐 그런 거 좀 새로 지어지긴 했는데 나머지 집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좀 학교 앞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 그 블럭만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 블럭 옆에는 막 한입연희예술고로 옛날에 거기가 한입여상이었거든요 여자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거기가 연희예술고로 바뀌고 그리고 막 그 옆에 이제 장지동 아파트 단지 세워지고 또 거기에 위례신도시 들어왔잖아요 원래 거기가 옛날에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군부대가 있었었는데 지금 위례신도시로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실 몰라요 그 동네 눌러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때는 나한테 결정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를 아마 거기를 다녔을 거예요 거기를 다녔는데 사실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만났던 애들 중에서요 군대에서 만났던 애가 있어요 군대에서 만났던 애가 사실 같은 생활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서로 연락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걔도 아마 미국 여학을 갔었나봐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와서 걔 이름을 듣는 순간 어? 내가 아는 이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가가지고 이제 몰래 찾아봤어요 이제 몰래 이제 그 이제 싸지방을 그 약간 이제 만들어놨는데 싸지방에서 이제 그 그의 이름하고 이제 몇 년생인지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찾아봤는데 걔가 만난 거야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후임이었거든 내가 후임이었기 때문에 난 내가 얘기를 안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걔는 이제 전역하고 그 아마 해외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학교 다니러 근데 이제 걔가 전역하기 전달에 이제 그 한마디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근데 이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나는 어 너는 누구는 어 언젠가는 다시 만날 때가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얘기 정도만 했는데 아마 다시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걔가 한국에서 살 것 같지 않아 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다녔던 그 유치원 학교들 그런 데서 다녔던 사람들 그때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 걔 이제 군대에서 만났던 애 말고 남순이 아니에요 음 남순이 아니고 걔 말고 이제 어쨌든 그 군대에서 만났던 애 같은 군대에서 만났던 애가 있었고 근데 이제 내가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몇몇 생각나는 애들이 좀 있어 몇몇 생각나는 애들인데 내가 이제 이사 오기 전 4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던 애가 약간 좀 뭔가 야망 있는 애였어 장래희망이 뭔 대통령인가 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근데 걔가 지금 정치계에 들어와 있다고는 그 찾아보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한번 쳐봐야지 내가 이름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 그 1987년생 로는 프로필이 없어요 음 어쨌든 뭔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야 어 소식이 없는 거 보고 근데 나중에 한 내가 대학 갈 때 갔을 때쯤에 보니까 걔가 싸이월드로 같은 연도에 입학했던 초등학생들을 막 불러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싸이월드가 없으니까 어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다녔던 동네 성당 그때 다녔던 동네 성당에서 내가 네 이 사진을 남겼던 적이 있죠 음 3일 7일에 죽일 자 이때는 내가 안경 쓰기 전이었어요 이때는 내가 안경 쓰기 전이었는데 아마 이거 찍고 나서 아마 몇 달 뒤에 안경 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참고로 저 사진은 내가 그 얼마 전에 SNS에 딱 올려놓긴 했는데 뭐 뭐 그때 좀 막돌막돌막하게 생겼다 졸귀다 뭐 이런 반응이 잠깐 있었긴 했는데 그때 이 얼굴을 이렇게 사갔으니 음 근데 이제 그 동네 성당 다녔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딱 한 명 기억나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나랑 같은 반이었던 앤데 성당 주일학교에 있었거든 세례명도 내가 기억해 근데 물론 걔 역시 음 졸업하고 나서 소식을 알 길이 없어요 음 몰라 나중에 어디서 어디선가 그 뭐 만나면 또 뭐 이제 옛날 얘기들 뭐 꺼내고 뭐 그런 일이 언젠간 있겠죠 사실 이제 그 동네에서 살았을 땐 내가 이제 태권도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이력 때문에 내가 군대 가서 그 단증을 야매로 단증으로 전환을 했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심 확인심사라는 게 도입이 됐지만 음 나는 어차피 진급 다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요 음 어쨌든 나는 그래서 단증으로 바꾸긴 했는데 근데 이제 성인들은 바로 단증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이 청소년들은요 단증이 나오기 전에 먼저 품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품증을 단증으로 전환한 건데 사실 어릴 때부터 다녀 한 내가 1학년 2학년 한 그때쯤부터 다녔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서 몇 달만 더 다녔었으면 저는 아마 그 어릴 때 한번 검은띠를 묶어볼 수 있었던 약간 그런 직전에 딱 이사를 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사오고 나서 태권도 안했죠 음 내가 뭐 태권도 쪽으로 뭐 선수를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도 없었고 모르겠어요 뭐 아예 그런 쪽으로 아예 스포츠 기회를 들여놨었으면 아예 그냥 전문적으로 스포츠 BJ가 됐었을 수도 음 그러다가 근데 이제 이 동네로 딱 이사오고 나서 IMF 국가 국가의 부도의 날이 왔었죠 그래서 국가의 부도의 날이 왔었는데 사실 좀 내가 이제 어릴 때 인맥들을 잘 안 만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제 내가 어릴 때 어떤 버릇을 갖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좀 약간 어떤 버릇이 있는지 조금 무의식적으로 조금 그 버릇이 행동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이 켜져 있는 이 카메라 앞에서는 잘 안 하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카메라 없을 때 카메라 없을 때 좀 의식적으로 뭔가 튀어나올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도 좀 약간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흔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근데 설마 여든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일상에서도 뭔가 좀 녹화 이런 거를 막 자주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있고 그런 어릴 때의 습관 어릴 때의 버릇 어릴 때의 성격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는 막 어제 좀 어제 막 이런 이런 짓 해 쟤 이런 거 해 어제 누구랑 만나고 다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걸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학폭 피해자가 됐었죠 학폭 피해자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어릴 때 학교에서 사귀었던 애 학교에서만 어 인연이 있는 애들은 잘 안 만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막 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애들 중에 한두 명 정도 만나기는 하는데 일단은 동창회 동문회 이런 건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동문모임 이런 것도 등록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등록은 안 했어 하나도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런 학교 공식인연 쪽은 약간 그런 손절을 했는데 아 물론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죠 뭐 가끔씩 만난다는 뭐 여사친도 뭐 대학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여친 아니고 여사친 네 대학 때 만났던 여친이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면 지금 날 잡았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 근데 이제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이런 말이 있어 그 첫 만남으로 끝나면 외모가 안 되는 거고 단기 연애로 끝나는 건 매력이 없는 거고 장기 연애인데 결혼까지 안 되면 이거는 조건이 안 되는 거다 누가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닌던 시절때부터 막 거의 연애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면 내가 이상했던 거지 음 몰라 지금도 그 조건은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학폭 피해자 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릴 때의 내 주요 행적을 뭔가 막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렇게까지 순서대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력이 뭐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을 줄은 생각은 못했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동아구연을 좀 했었어요 막 유치원에서 응 그 엄마들 등살에 막 애들 다 너도나도 하잖아요 동아구연대회 근데 2년 연속 우승을 했던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졸업하기 전 마지막 재롱잔치 때는요 다 그 막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준비했던 애들 마지막으로 다 이제 집단 떼창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거 무대 세팅 준비하는 동안에 커튼 가려놓고 나보고 시간 끌래 동아구연 하면서 사실 나는 그때 이제 동아구연 대회 때 대본 다 외워서 했었는데 대본 외워서 딱 끝나고 나서 딱 백지상태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동아구연 했던 내용은 기억나서 한 거야 아니 막 그 타임테이블에 내 이름 딱 적혀있고 동아구연 단독 동아구연 하라고 하여간 하여간 그런 앵콜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뭐냐 원래 그 동아 있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월트 디즈니사에서 영화로 제작을 했던 그 앨리스를 그 동아구연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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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고 어쨌든 그 동아구연 이력 때문에 초등학교 때까지도 동아구연을 학교 대표로 막 나갔었어 근데 학교 대표까지 많이 얻고 거기서 뭔가 우수하게 입상은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그 남한산성 근처 쪽에 어떤 한 초등학교 다녔던 어떤 애가 여자애였는데 무슨 연기를 그렇게 오지게 하는 거야 걔한테 졌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로 집에서도 뭔가 학교 대표로 뭘 나가라는 거 안 시켰던 것 같아 뭐 모르겠어요 그때 동아구연 이런 걸 계속했었으면 아예 그 키즈 컨텐츠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서빙비제이를 했을려나 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후로 말을 뭔가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막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뭔가 발표 수업 하고 그럴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대학교 저학년 이럴 때 발표 수업 하고 그럴 때는 막 무슨 하는 말들이 무슨 나보고 내가 수업하는 것 같다고 음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개인적인 능력치 개인적인 능력치는 개인적인 능력치 뿐이고 음 근데 그거를 뭔가 이제 커리어로 연결을 시킬 기회가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학폭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전면에 뭔가 등장하는 일들은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공기적으로 막 드러나고 그랬으니 내가 뭘 학교 대표로 뭘 나가고 뭐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 그 여파로 그래가지고 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고2때부터 전과목 학원은 안 다니게 됐었는데 종합반 학원은 안 다니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이후로는 아마 국어하고 영어만 아마 과외를 했을 거예요 문과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제 3학년 때 다들 이제 자율학습을 시킨다는 거야 자율학습 시킨다는데 사실 나는 이제 이미 과외를 하는 과목들이 있다 하면서 나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야자는 빠졌는데 나는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보기 싫은 애들까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요 아침에는 3학년들 막 보충수업 시키고 그 점심때 점심시간 1시간이면 뒷부분 30분은 자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이제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교실에 안 들어가 버렸어 나는 그 왜냐면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항상 교실에 들어오는 건 아니었거든 담임인들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없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그 뭐냐 복도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앉아있는 벤치 있잖아요 그런데 앉아있거나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어있으면 이쪽 문과반 쪽 그 교실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 바로 앞에가 정문이 있고 수의실이 있었거든요 아 지금은 정문 위치가 좀 옮겼더라고요 그 마포 아트센터 옆에 있는 학교인데 아트센터 앞에 그 주차장 들어가는 그쪽으로 아예 사거리를 만들었더라고 정문을 위치로 옮겼더라 음 옛날엔 거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그 옆쪽이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가는 다음에 정문 위치로 옮겼더라고 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쨌든 그 거기 있었던 그 수의실 수의실 옆에 계속 서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수의 아저씨들이 그때가 이제 열심히 엑스포츠 채널이 있었을 때였어요 맨날 메이저리그를 트는 거야 네 제가 이제 사학과를 가면서 동시에 스포츠와 관련된 뭐 기록들 이런 거 찾아보는 걸 좋아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고등학교 수의실 때문이에요 네 메이저리그를 굉장히 열심히 봤었거든 그때가 마침 그 최희석 코치가 막 그 세경기 연속 홈런 막 이런 거 치고 막 그랬을 때였거든요 한참 다저스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물론 후반기에는 그 다른 선수들한테 다 밀려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최희석 코치가 월드베이스북 클래식 뛴 다음에 뭐냐 다른 팀 마이너니로 옮겨 옮겨 갔었죠 음 어쨌든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를 푸는 거를 물론 라이브로는 못 봤어요 그거는 보스턴 레드삭스는 라이브로는 못 봤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블랙삭스 스캔데 푸는 건 라이브를 봤었어요 딱 점심시간 때쯤에 월드 시리즈가 끝나더라고 참 고3 수능보기 한달전에 수능보기 한달전에 월드시리즈를 라이브를 보고 있었던 수지실에서 월드시리즈 라이브를 보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뭐 근데 사실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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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는 뭐라고는 아닌게 내가 애들하고의 관계가 그랬던 걸 알고 또 이제 또 이제 좀 약간 내가 우리 반에서 그때 수시모집이 뭔가 개수를 굉장히 많이 원서 쓴 개수는 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반일등하는 애들은요 오히려 수시모집을 많이 안써요 반일등하는 애들은 반일등하는 애들은 보통 한 뭐 서울대 뭐 그 정도만 쓰죠 응 왜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이 그때 학교에서 3명씩밖에 못 넣었으니까 거의 뭐 문과 1등 이과 1등 뭐 그 정도만 쓸 수 있는 서울대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우리 위탁년이 서울대가 끊기면서 사실 그 선생님들이 우리학년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학년은 서울대 2명 같잖아 물론 지역균형으로 지역균형으로만 2명을 갔지만 근데 이제 그런거 있어요 서울대 가면 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붙는다는거 물론 그 서울대를 간 사람이 나는 아니니까 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게 싫었어요 현수막 걸고 막 그러는게 아 물론 그 서울대 갔던 2명 중에 1명은 가끔씩 우리 동네 성당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 공부한다고 뭐 가끔 막 미사망 오던 애가 있는데 옆 옆 동네 성당이었거든 하여간 걔는 가끔 볼 때 있어요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사실 내가 이제 수시모집을 보통 반에서 한 4,5등 하는 그런 경우가 수시모집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반에서 한 4,5등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반에서 한 5등 뭐 그정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수시모집을 수시모집을 그렇게 열심히 넣었던 이유는 그때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홍대가 전공적성검사를 도입한지 첫 시즌이었어요 물론 물론 그때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전공적성검사를 열심히 하던 그런 학교들이었고 어쨌든 그 전공적성검사 그 답안지 OMR을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홍대에서 학교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의평가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몇 명씩 뽑아서 갔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전체 상위 1%가 나온 거야 그 모의 테스트 결과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야 니 어떻게 했길래 거기 상위 1%가 나왔냐 해가지고 그 수시모집 무조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 전과목을 제가 다 잘했던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과목만 했었기 때문에 좀 진짜 역사과목만 막 1등급 막 이러고 진짜 막 그랬었기 때문에 좀 학교 성적이 조금 요만 좀 그 물론 그 등수별 그 격차는 뭐 크지 않다거나 하지만 어쨌든 학교 성적 시험 성적이 조금 딸린 거를 그 대학별 그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간 거야 어쨌든 했어요 근데 그런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그런 대학별 고사를 보는 학교들을 다 수시를 쓴 거예요 물론 1학기 때는 워낙에 TO가 적으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2학기 때는요 1단계는 뚫었어요 1단계는 뚫었는데 2단계는 떨어졌어요 음 1단계는 뚫고 2단계를 떨어졌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2단계 붙었으면 뭐냐 근데 붙었으면 대학 가는 거였지 어쨌든 수능을 봤어 그때 수능이 부산에서 APK가 있어가지고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봤거든요 넷째 주 수요일에 봤는데 근데 그때는 내가 학폭 학폭 피해 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것도 있었고 그때 좀 그냥 혼자서도 뭔가 좀 지쳤던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마 고3 때 우울증이 나와버려가지고 어쨌든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그때 완전히 난이도 조절 실패했던 거 알죠 국어영역 끝내줬죠 97.2 등급이었던 정도의 물수능 이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수능 결과도 막 그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등급이 한 평타로 3등급은 때렸으니까 평타로 3등급은 때렸었으니까 근데 내 외사촌은 재수를 했었어요 나랑 동갑이 외사촌은 재수를 했었는데 나는 나는 도저히 1년 더 그렇게 공부를 할 힘이 없었어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뭐냐 그 고3 때 우울증이 오면 차라리 그냥 점수 맞춰서 일단 대학을 가고 대학 가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낫다고도 하잖아요 일단 대학을 갔어 그냥 점수 맞춰서 갔어요 대학을 가면요 좀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나 괴롭히면서 따라다녔던 애들 이제 사실 초중고까지는 그 지역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혀냈던 애들하고 이제 갈라지겠구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당국대를 나군으로 붙었어요 나군으로 붙었는데 이제 다군이 보통 추가합격 이런 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다녔던 애 중에 한 명이 다군에 추가합격 돼가지고 같은 과로 들어온 거예요 같은 학교 캠퍼스 까지면 그래도 단과대가 다르면 안 만날 수가 있는데 같은 과까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걔랑 뭔가 활동 범위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 나도 내 과에서의 내 입지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과에서의 내 입지를 확보를 하려고 막 과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걔가 남자 동기들하고 거의 다 어울려 버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설제리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여자 동기들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친했거든요 그냥 계속 수업만 듣고 밥 먹고 약간 약간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야 이제 음 그래서 여자 동기들하고 좀 저학년 때는 그렇게 좀 친하게 다녔었고 그 그렇게 친하게 다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그렇게 그냥 공부 같은 거 같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졸어버렸잖아 근데 여자 동기들 중에서 가끔 SNS로 소식 듣고 연락하고 그러는 한 두 명 정도 밖에 없어요 한 명은 아마 저기 성남시청 쪽에 그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친구라서 그래서 걔는 가끔 SNS로 그런 거 그 홍보 게시물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SNS 소식 이런 거는 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이고 한 명은 졸업하자마자 원래 자기네 집안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교회 오빠랑 결혼을 한 거야 졸업하자마자 벌써 애를 넷을 낳은 거야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속도위반은 아니었어요 속도위반은 아니고 진짜 착실하게 정말 그 성교봉사 해외 성교봉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몇 년 터울로 계속 애를 낳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넷째를 낳은 거야 걔가 그래서 와 진짜 소름돋는다 벌써 나랑 동갑인 친구가 벌써 넷째를 낳았구나 뭐 이렇게 약간 진짜 그 이런 정도까지 오는 시대인데 근데 사실 그래서 내가 간간히 연락하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여사친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사친들이 유부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벌써 에이 한두명씩 낳은 친구들 몇명씩 있지 주변에 물론 정말 그냥 그 그냥 서로 그냥 친구로만 연락하다가 어 너 어 몇째 몇째 낳았구나 어 축하한다 뭐 이러고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한때 나 혼자 몰래 마음을 줬었다가 걔가 딴 남자랑 결혼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음 몇 명 있어요 그런 애들도 몇 명 있어요 특정 누군가를 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바람기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사실 나는 누군가한테 뭔가 그냥 마음 한 번 주고 되게 오래 가요 그 마음을 되게 오래 주다가 상처를 오지게 먹죠 그랬던 그랬던 시절이 한 십몇 년 되니까 그랬던 경험이 한 십몇 년 되니까 그 십몇 년 동안 한두 명만 그랬겠냐고 몇 년 몇 년 동안은 누구 몇 년 동안은 누구 몇 년 동안은 누구 그랬겠지 되게 순수하게 마음만 줬다가 참 그랬다가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걸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음 그리고 한때 내가 그렇게 마음을 그 그냥 마음을 딱 그 좀 두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일단 좀 세봐야 돼 한 명은 아직 결혼 안 했어 한 명은 확실히 결혼 안 했고 근데 딱히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음 결혼은 안 했다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가 두 명 있어요 둘 다 애 엄마예요 응 둘 다 애 엄마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좀 안 좋게 연락을 끊어가지고 그거는 딱히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한 그렇게 서너 명 마음을 줬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도 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여사친 중에서 그 연애 상담 연애 제외 상담 뭐 이런 거 컨설팅하는 친구가 있어요 남편하고 남편하고 아예 연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남편하고 연애 연애하던 시절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가끔씩 연락은 하는데 막 내가 이제 부럽다 부럽다 하는데 걔도 유튜브 하거든 부럽다 부럽다 하는데 걔가 나보고 항상 답글을 하는 말 여친고고 빨리 만나라 하여간 뭐 그런 데 있는데 어쨌든 난 여사친까지만 있다 뭐 그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는 하는데 뭐 그래요 뭐 지금도 가끔씩 뭐 여사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니까 근데 여사친은 진짜 그냥 친구끼리 같이 뭐 같이 뭐 밥 먹고 시간 때우고 뭐 그러려고 만나는 거지 근데 사실 뭐 감정을 두고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근데 내가 지금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좀 약간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좀 그런 감정을 안부풀리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베인 게 좀 베인 게 좀 크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마음을 크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이 거리를 좀 거리두기 어 사람들과의 마음을 좀 거리두기가 좀 필요해가지고 좀 거리 두는 거지 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어 그냥 뭐 같이 있는 사람인 거지 마음을 주는 뭐 그런 사람 이런 건 아니라고 음 그렇게 이제 마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아직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집안 살림은 잘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은 없어서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나보고 승훈아 나랑 결혼하자 승훈씨 나랑 결혼해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할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요 지금 시점에서 나온다면 그 경제적인 거는 커버가 되는 사람 정도나 뭐 이제 정말 마음이 가까워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상황에선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래도 이제 좀 특정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데이고 그런 게 좀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첫 직장에서도 좀 뭔가 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나는 원래 이런 일을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네 해서 나온 직장 음 약간 그런 거는 명확하거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뭐 주변에 어떤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뭔가 직장에 다니면서 버티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있긴 하는데 어느 방향이 더 좋은 길인지는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그 유튜브 활동에 들어오 유튜브로 들어오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뭐 방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조금 생긴 문제는요 방송을 하기 전쯤부터 약간 그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약간 오프라인상으로 나를 조금 걸리적거리게 했던 사람들이 약간 그 안티로 변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 시점은 물론 내가 뭐 그래 일정 수준의 지금 구독자가 있는 편이고 왜냐면 최소 수익은 낼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 멤버십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멤버십은 안 년 채널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근데 팬층이 두텁게 쌓여있다고 볼 수는 없는 채널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만 보는 사람들이지 그냥 제 자신이 어? 어떤 거를 하나 이런 게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팬층이 확 그렇게 형성이 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안티가 더 굵직한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방송에서 그 테마형 핫이슈 이런 게 붙지 않는 한 저는 시청자가 그렇게 많이 붙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특정 카테고리에서 또 뭔가 사람들하고 의견차가 생기거나 그래서 또 거기서 안티가 늘어나버리면 제 채널 활동은 조금 타격을 받죠 사실 올해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올해 개인적으로 이게 코로나 터진 이후로 펌프 동영상 쪽에서 펌프 동영상 카테고리 쪽에서 좀 약간 그 날 좀 안 좋게 보는 좀 층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즘 그 이런저런 카테고리들을 많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카테고리 영상들은 좀 뭔가 만들어 놓고 올리기 싫어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세게 와요 되게 상처받고 그러면 나는 그런 그런 게 좀 세게 오는 편 이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한 고3 때가 15년 전 이었으니까 그 정말 좀 15년 넘게 약간 심리적으로 좀 내 안에 있는 우울증 과도 싸우고 있고 아니면 진짜 15년 넘게 내 주변 어디선가에는 존재하고 있는 안티들과 싸우고 있는 거고 참 찐팬보다 안티가 더 많은 그런 유튜버로 살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안하는 거고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 싫어요 숫자도 제가 공개를 안해요 설정을 할 수 있거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개를 안 했어요 좀 진짜로 좋아요 나 댓글이 많이 붙는 것보다 싫어요 많이 붙는 게 좀 더 많거든 몇몇 컨텐츠들은 왜냐하면 제가 할 말 있으면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싫어요 가 많은 채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의도적으로 약간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지금 되게 고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구독자 숫자가 뭐 크게 빨리 늘어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검증이 돼 있는 채널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근데 그 기준점을 내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응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이거를 아직 내가 확실히 구독자 숫자를 언제쯤에 공개를 할지는 지금은 결정을 안 했어요 결정 안 했고 어쨌든 컨텐츠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제 채널에 대한 사용설명서 영상을 이제 아마 뭔가 바뀌는 요소가 있을 때마다 약간 가끔씩 이렇게 만들 예정이긴 한데 사용설명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제작을 할 생각 의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영상 이런 거를 제가 뭐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혼자서 하는 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텐션이 안 받으면 또 혼자서 뭐 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렇다 보니 항상 뭔가 기획은 많이 하고 진행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로 끝내지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이제 성인이 된 이후로 그래서 이제 방송도 몇 년 했고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커리어 무대를 좀 더 늘리기는 해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그거를 좀 더 뻗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제 주변에 보이는 안티들을 너무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세상이 나가기 좀 힘들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고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지금은 제가 조금 뭔가 이제 뭔가 좀 다른 외부 다른 내가 만든 채널이 아니고 이제 그 막 어떤 채널에 막 패널 몇 명이서 나와서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정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할 의향도 있긴 있어요 음 그러면 내 인지도가 좀 빨리 쌓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좀 이 악플을 내 개인 채널이면 내가 그냥 악플을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채널들이면 네 좀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이게 지능적 악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냥 완전 모욕적인 걸 쓴다기보다는 과거의 내 행적과 관련해서 좀 뭔가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댓글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좀 경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완전히 떼내지를 못했던 게 지금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오늘 이 사심역사를 오늘 좀 제가 이런 살아온 인생과 관련한 이런 얘기를 왜 오늘 하느냐 네 7월 24일이라서 그래요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7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대충 짐작은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기념일이고요 개인적인 기념일이라서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인생 역사와 관련된 그냥 오늘 이 콘텐츠를 제작은 해봤어요 해봤고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생방송 다시 보기는 안 남길 건데 유튜브에는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는 올릴 거고 다시 보기는 일단 안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